너, 너! 네가 이럴 수가 있어! 전 아니에요. 이, 이번 일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.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! 바로 그거야! 구경만 했다는 건 다시 말해 곧 우리 모두를 배신한 거야. 스카를 욕되게 했어! 이젠 스카하고는 날 관련 죽지 마세요! 너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. 너 때문에 애꿎은 루카가 죽었어. 아니에요. 네 형을 네가 죽인 거야, 이로마! 아니에요! 가게 놔둬! 심바가 옛날엔 내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번엔 코브까지 망가뜨렸어. 내 말 잘 들어. 심바는 보상을 입은 상태다. 지금 놈을 공격할 때야! 심바의 왕국을 힘으로 빼앗아야 돼. 자, 가자!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